니꺼니꺼니 압도적! 저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보고 싶습니다. 제일 재밌게 봤던 기미를 갈 날에 나오는 메즈코 같은 동물 코스프레를 보고 싶습니다. 토끼 코스프레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코스프레 하는 애니메이션 아니겠습니까? 스즈음의 코스프레가 혹시나 나오려나? 최근이니까! 코스프레의 개명사! 설마! 메이드? 의식구나레 모헤모에끽! 코스튬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메이드에 관심이 많아져서 게임 코스튬으로 보고 싶어요. 워치의 위도우메이커. 멋있지 않아요? 섹시 기자체 옷의 선들이랑 몸매랑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몸매밖에 안 보여요. 톡에서 챌린지 영상으로 맘 보던 블랙 스파이더를 실물 랭사판에 비워주네요. 너무 멋있어요. 섹시해요. 이 옷 입으시니까 날렵하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 환상!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지퍼. 헬로우. 지퍼가 이상한데 있는데? 내가 섹시. 청순 큐티? 형님. 위상은 나쁜 여자 스타일인데 미모는 순둥스루나 고양이사? 스피버스 어느 세계선에 있는 여성 동양인 스파이더맨 딱 데리고 오면 정석 그 자체에! 스파이더 시계즈 포즈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나 공이 좀 맞았어. 스파이더맨 줄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키스 씬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그런 무서도 천만 영화지 몸에 자신 있나요? 위장의 포인트가 어딘지 총 이거 호수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부럽다 형 스파이더맨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환상! 스파이더맨 느낌으로 해서 좀 뉴욕을 해줄 수 있나요? 스파이더맨의 포인트 여기 어때요? 스파이더맨 뽕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토끼가 와 얘기했잖아 토끼가 맞긴 한데 제가 롤 많이 하는데 리본 스킨 중에 바니걸 스킨이었는데 다 현실로 볼 줄은 몰랐네 집 가서 사야 될 거 같은데? 메이드보다 바니걸이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 유지구상은 항상 탑은 분명 위에는 토끼인데 토끼가 망살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섹시한 토끼 같아서 목에 있는 리본 완벽한 섹시함에 귀여움을 살짝 하나 추가해주는 입고 인정한다 심쿵따 해버릴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상의 쪽에 많은 것 같아가지고 상의가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볼론 오리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가지고 살짝 노르셨는데 뺨! 하고 튀어나오는 귀여운 매력 태일 아 내 눈! 저는 토끼인 줄 알았는데 토끼가 아니라 고양이였어요 의상 수위랑 얼굴이랑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형에서 보는 섹시함과 달리 귀여움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 할로빈 때 퇴원을 가면 이런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살짝 니코니코니 하면 의상은 섹시한데 모습은 귀여워 보이게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가 유명한데인데 틱톡 같은데 보면 난 토끼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게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발 먹을 듯이 달려와서 또 아는 다음에 방금 상상했어요 코피 닦아 코피 닦아 야 코피 닦아 본인이 생각하는 의상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잠시만 매력 어필 있으실까요? 내가 말했지? 귀여움도 있다고 조호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금지구려니 바니걸에 맞게 애교 섞인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뒤에서 호흡 한 번만 좋다 잠시만 압도적 고마워 잠시만 김혜순우 얇아 봐도 뭔가 몰렸네 니가 좋아하는 김혈 칼날 무거펜에 나오는 다키 아닌가요? 제가 원작 이제 만화까지 싹 다 본 입장으로써 퀄리티바 만화에서 나왔어 머리에 이제 다양하게 꽂혀 있는 거 지성이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저 캐릭터의 시그니처 허리끈 저걸로 상대리 때리기 때문에 경험해보고 싶다 어깨 포상이지 맞는 거면 진짜 잘 봤어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군더덕이 없어요 싱크로리 한 99.9% 진짜 볼 따구에 있는 문양 없을 줄 아는 데 있었어요 만화에서처럼 잡아먹힐 거 같은데 도망가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 캐릭터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캐릭터 있으면 나도 재밌게 볼 거 같은데 나 오늘 꼭 챙겨봐야겠다 이거 이렇게 천천히 십덕에 길러 들어가는 거죠 공격하기 건 자세 맞아 볼까요? 좋아 죽을 거 같은데 딱 끌어당기는 듯한 샤악 이런 느낌 어울릴 거 같아요 이거는 일본 대형 페스티벌 같은 데에서 볼 거 같은 느낌? 이런 분장을 입고 가만히 서 계셔도 주변에 이제 모여가지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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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지금 섹시하다는 거 아시나요? 자신 있는 포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코스프레를 준비를 하면서 신경을 썼다 혹시 안아주셨을까요? 오빠가 나올까 봐 무섭네 한 대 맞아봐도 되나요? 기껏 봐라 조금 가야 아까 말한 것처럼 도와준다 시그니처 포즈 서명 자막 아메리카 오 시그니처 포즈 보자마자 극약할 뻔 아 금발에 허브 시대 소양 미녀가 나와있어요 лег기 섹시 속 속 속 속 속 하핳 аз 광활한 텍삭스 들판이 보였어요 말 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일빤 같은 거 찾은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옆에서 총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매력은 딱 알록달록한 패턴이 포인트지 않을까 죽여주네요 진짜 죽여주세요 안녕 서부시대에 서양 미녀가 나와있어요 소 타고 막 휘이이이이이이 너가 속아져 보는 곳 어? 뭐 텍사스의 맥주 가게? 그런 데서 맥주 날으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오우 한 번 더 강명 뺏고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밧줄로 퀵 이렇게 저를 딱 감아주시는 그리고 당겨서 아무데도 못 가. 넌 내 거야. 카우걸 누님이 생각하실 때 희의 의상의 베스트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포즈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화보다 화보이시고 백허그 나오고 싶어요. 뭐 다 하는 거야, 나? 네이니가 더 좋아. 저희 오늘 나아악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보고 놀랐어요. 상이 4분 중에서 제일 섹시했고요. 줄로 호박을 당했잖아요. 그 임팩트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거꾸로서 이 포즈를 당한 게 처음이어서 추구에 가시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거 아니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거기에 나오는 립을 자주 하기 때문에 바니걸 스킨이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게임할 때 바니걸 스킨을 써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해밍을 운영하고 있는 BJ 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고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BJ 박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 볼링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심심한 은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팀 폭실리셔스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K-Sexy와 폭실리셔스를 운영 중인 폭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